너네 이거 알아? 뭔데? 창피해 게임 어? 나 알아 창피해? 해서 지는 사람이 창피한 일을 하는 거야 텔라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다 나 무슨 말인지 알아? 월 그럼 해볼까? 그래 준비 창피해 좋네 음 우리 뭐 할까? 아 잠깐만 아 우리 뭐 할지도 정하지 않고 나 왜 그랬지? 뭐 하는 게 좋을까? 이거 근데 원래 정하고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냐? 뭐 할지 지금 생각하면 되지 뭔가 이상한데 아 밖에 나가서 나는 지구를 지키는 용사다 하고 오기 야 밖에 너무 추워 그리고 할 수 있는데 밖에 사람도 없어 아 맞아 추워서 사람이 별로 없더라 흠 그럼 뭐가 좋지? 엽사 찍어서 페북에 올리기 야 나 어차피 이미 올라간 엽사들 엄청 많아 페북에 하하하하 맞아 음 그럼 뭐 하지? 이거 어때? 이거를 하는 거야 이거? 하면 되지 뭐 응 근데 그걸 남 반장 앞에서 하는 거야 뭐? 남 반장? 하하하하 그래야 청피의 게임이지 남 사친 앞에서 많이 하더라 그게 유행인 거 같던데 남 반장 반응은 딱 세 가지 나 때리거나 토하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 가거나 음 근데 난 할 수 있지 할 수 있대 올 왜 뭔데 갑자기 어 반장아 너 왔어? 여기 딱 앉아봐 뭔데 뭐 할 줄 얘기도 안 하고요 집에 오래요 갑자기 기대해 깜짝 놀랄 일이 있어 뭐야 무섭게 저번처럼 또 랜덤 게임 한다고 그러면서 또 어 이상한 옷 입히고 그런 거 아니지 아하하하 이상한 옷 그런 거 아니야 아하하 이상한 옷 그런 거 아니야 아닌데 또 이상한거 할라그러지 아하 아니 아니야 이상한거? 이상한건가? 아 뭐야 이게 괜히 없어 괜찮아 안죽어 안죽인다고? 아 뭔데? 아 궁금한데 자 이제 나와주세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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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있어? 이건 한국말 버전이야 만약에 저기 저 놈으로 우리는 무언가가 텔라야 잡아 아 나 간다고 집에 텔라야 못가게 잡아 아우 너무 짜증나 다 끝났어 미션 클리어 아 이게 뭐야 내 말이 맞지? 어? 남반장? 오엑하거나 뭐 던지거나 집에 간다 그런다고 진짜 세가지 반응 중 한개라 그랬는데 세개 다 했네 아 진짜 너네 진짜 그러지마라 야 한판 구해 나만 당할 수 없지 덤벼 창피해 나이스 왜 아 좋다 야 너 사쿠란보의 남반장 앞에서 나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음악 추세요 아니 왜들 그러냐고 니네들 무슨 음성 문제 있냐고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느낌들의 정의 아 진짜 아 하하하하 아 너무 웃기다 오오 나 포기했어 아 하하 아 너무 웃겨 아, 모르겠다. 행복 가득한 하늘 영원히 함께해 그대와 넌 달콤한 사쿠랑버 하하하하 나 반전 엄청 웃겨 하하하하 아 진짜 좋아 나중에 따라 했어 축제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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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싫어 너네 맨날 나 불러다가 이상한 거 시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러려고 너네 하 진짜 어? 야 하지 마라 나 진짜 안 참는다 진짜 웃겨. 대성공해야겠다. 대성공은 무슨 대성공이야. 내가 속이 안 좋아 죽겠는데. 이게 무슨 대성공이야? 대성공이야? 아 나 너무 웃겨서 눈물 나. 얘가 버럭 화를 내네. 그럼 지금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어? 아 진짜. 대성공하지 마 너는. 설화야 해 해 해 해. 하지 마. 창피의 게임. 아니야 아니야. 대성공.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. 대성공 아니라고. 뮤직 큐. 그만 그만. 진짜 짜증나게 한다고. 자 이제 그만. 화나게 우는 그대와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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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고 싶어요. 만약에 저기 저 너머로. 우리는 무언가가 있다면. 서로 사랑하는 우리. 행복 가득한 하늘. 영원히 함께해. 그대와 나. 달콤한 사쿠라 한 번. 저 하늘의 달처럼. 수놓은 별처럼.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. 서로 손잡고. 우리 꿈을 향해서. 함께 걸어가요. 지석이는 새처럼. 산들바람. 쉬고. 함. 함. 감사합니다.